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월 6일 화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방역 완화 기대감에 급등한 중학권 증시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세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전거래보다 0.62% 하락한 2419.32포인트의 거래에 마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900억 원과 기관이 149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3,0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주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중구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는 6% 이상 급등했고요. 하나투어와 호텔신라 등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5% 오른 733.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20억 원, 기관이 6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반면 개인은 649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LNF가 6% 넘게 떨어졌고 에코프로 역시 4%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HLB,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등은 1에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대 이상의 경제 지표에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준수 지수 1.4% 밀린 33,94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500 지수는 1.79% 아락한 3,99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93% 내린 1,123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난주 고용보고서 호조 여파가 이어졌고요. 서비스업 지표도 전망치를 웃돌면서 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습니다. 종목 가운데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감축 보도의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음에도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기술주는 성장 우려로 각각 2% 이상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엑손모빌과 쉐보론 등 정유주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카오 관련 카지노 주식은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56% 내린 14,447포인트 기록했고요. 프랑스 깨아끄 40 지수는 0.67% 내린 6,696포인트, 영국 푸치 백 지수는 0.15% 오른 7,567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제지표가 부진했는데요. S&P 글로벌 유로존 종합 PMI 구매관리자 지수 최종치는 11월 47.8을 기록하면서 기준선을 여전히 하회했습니다. 유로존의 10월 소매 판매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유로존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8%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감소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세였는데요. 어제 일본 니케 225 지수 0.15% 오른 2만 7,82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달러 대비 N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의 실적 개선 기대가 축소됐습니다. 중국 상하 종합지수는 1.76% 오른 3,211포인트에 장 맞췄는데요. 중국 당국이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와 항저우에 대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9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6위안선을 회복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4.51% 뛴 1만 9,518포인트, 대만 가권지수는 0.07% 상승한 1만 4,98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기대 이상의 경제 지표에 긴축 압박이 거세지면서 하락했는데요.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FMC는 매와 비둘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박수권 장세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국면에서 기댈 곳은 이익으로 12월은 지수보다 업종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익 변화율이 우호적인 가운데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던 업종인 보험과 헬스케어, 상사, 에너지, 자동차 업종에 관심 갖자고 말했고요. 동시에 속도 조절 국면에서 낮은 베타를 갖고 있는 업종인 통신과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반도체, 필수 소비재와 보험 업종도 관심 대상입니다. 오늘 짱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12월 6일 개장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임포스탁 데일리 기업 이야기를 conexبح 있습니다. im포스턴